neglig risk 네, 저희 오랜만에 저희 팀으로 선물이 또 왔습니다 자 보세요 끝났습니다 야 뭐야 나이키 신발이야? 진짜 저 아내의 내용물을 모릅니다 아내 편지도 전혀 안 까봤고요 다 깎아 아 뭐야! 야, 그르멤맨! 그르멤맨! 내껀 되어 있어! 아 뭐야, 여기 있었어 내껀 입 grammar.. 이름은 가명이래요 그냥 기동이라고... 기동이? 그래서 제가 쿠키를 만들어봤는데 준수 오빠 펜이라서 쿠키를 직접 만들었어요 아 안먹엉! 너 먹 Bash~~ 나머지 오빠들은 죄송하지만 난 깡통쿠키 남은거 아 남아 인도리빵 이거 니네꺼고 이거 니네꺼고 어 쿠키다 근데 탔어 조금 자전거는 귀여워 오 냄새 좋아 야 이거 거기까지 찢어졌어 오 냄새 너무 좋아 야 이거 좋다고 이거 좋다고 해야해 야 이겨워 읽어봐 읽어봐 아 뭐합니꺼 먹으면 안되냐? 나도 안먹어 이걸로 건배 쓰면 안되네 기독님 잘 먹을게요 원샷 우유가 지금 얘 뻑뻑해 보이는데? 맛없는거야 아 맛있게도 먹어 표정이 다 버리는데 지금? 너 표정이 다 버리는데? 야 야 맛있게 버리잖아 아 왜 버려 진짜 너무한거 아니여? 니 표정이 많이 했어 맞아 없어 백과 야 자기꺼를 이렇게 흑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이제 그 고소함과 풍미가 느껴지는데 이거는 씹으면서 씹을 때 아 존나 맛있겠다 형이 먹으면서 끝내 엔딩 아 일단 다 먹고 나서 엔딩 다 기독님 아 기독님 우리한테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꾹디 이거는 꾹디 이거는 꾹디는 꾹디는거잖아 꾹디는거잖아 우유 갖다줘 나 순정맞춰 이게 확실히 맛있지 당연히 아 그래 이거야 아 내가 됐구만 흠 흠 야 근데 그 시작 아 귀여운다 왜 이렇게 따지는거 보냈어 이거는 또 흠 아 이건 이 제품 업체에서 야 그 때 이거 손봐 귀여워 흠 귀여워 흠 흠 흠 흠 흠 흠 손가락이 내겐 돼? 흠 흐흠 오 이것까지 다 먹었습니다 흠 저 콜라 맛으로 먹고 있는 거 같은데? 아니요 콜라를 삼키자 하는 거 같은데? 꼭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먹어 봐 저 바보색 왜 때려! 야 도기동이라는 말이 이름이 뭐랑 좀 비싸지 않냐? 도기동 생각해봐 도기동 도기동 빨리 해봐 도기동 계속 해먹어 뭐 자꾸 시켜 나한테 니가 해 아 근데 그냥 먹었는 거 좀 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쿠키지나야 돼 시켜봐 진수연 우리 팀에 바보색이도 한 명 있어 나야? 어? 나야? 궁금하지? 쿠키 뭐 있냐? 쿠키에 뭘 있어 인마 쿠키 쿠키 뭐 책이랑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? 거기까지는 아니지? 너는 짜 인마 야 야 옆으로 좀 가보아 진수연이 들어와 아 찌겠네 진짜 뭔 일이야 야 이거 그냥 버리고 그래 김콩 먹을려? 안 먹어 인마 나 그걸 왜 먹어 먹을려? 왜 먹고 있어 뭐 이래? 영상 다 찍었어? 나한테 줄불러 갈거 하지마 준수연 너 이거 뭔지 알았는데? 보기가 시커먼거 보고있지 시커먼거 야 잠깐만 진짜 여기 응급소스로 했는데 누가 왼자리 했지 이거? 야 이게 이게 뭐였는지 알아? 이거 왼자리 야 맞춰봐 진짜 맞춰봐 이거 왼자리 했지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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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뭐였지 맞춰봐봐 뭐야 모르겠지 모르냐? 어쩔 수 없고 그냥 모르는데 살아 야 그리고 구중잠만 살아 야 독이동이 뭐야 독이동 독이동 비대동 틀어줘 어? 야 우리 독이동 야 포도 많아도겠다 우우우우 caramel 저기 쿠키를 말했잖아 토끼 똥을 갈아서 넣었어 우웨악 어떻게 하는지 후웨악 밀키 Vater 위배 잠깐만 잠깐만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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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서술하게 해 서술하게 하네 버릇없이 졸라졌라졌라 안돼 안돼 입대고 마실거잖아 이거 한번 보여주자 토끼똥이 대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 분명히 숙었을때 아몬드인줄 알았는데 죽어 대놓고 때로러지어 토끼똥이 있는데 그치 그거 안에 있던 아몬드를 다 빼고 되게 이쁘게 나와 여기서 아 진짜? 초콜렛을 다 넣으려고 초콜렛을 다 넣으려고 얘 똥맛이 날텐데 야 맛 어땠어 궁금하긴 한데 마음이 중요하다 그치? 인거냐? 열어봐 열어봐 그냥 탄산히 뒤져봐 초콜렛에 와아 와아 도기동이다 와 도기동씨 안녕 도기동씨 아임말을 가지고 보내줬구나 그럼 아까 구키해 어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... 제가 오른쪽으로 했었구나 아니 그 깨가 깨가 이제 그 기동 기동아 아 많이 들었어 야 심바노들아 심바노들아 수고하셨다 아 아 수고하셨다 준수 오빠 거 usta . 아니 내가 여자한테 약해 형 입 잘봐서 잘 안먹을거라 머리 잘 붙여야 된다고 아주 다 다 말았어 아 아 빨리 지워놔 지워놔 !!! 야 진수야 지금 배인에서 뭐 physiological вч spiel하는거야 아지마아지